한국국토정보공사 실제 수술을 할 수 있었던 시간은 제 5분당 가장 빠르다는 내가 다섯 시간 열아홉 살인데 라이브 라스트움머 싶어게요 비밀로 해 줄 수 있어요? 거짓말 하지 마 너 무슨 짓 할지 내가 모를 줄 알아? 그 애의 조량은 다른 애처럼 작은 게 아니란 말이야 아저씨는 수술해 주시면 안 돼요? 아저씨는 수술해 주시면 안 돼요 이 바보야, 그리까지 살려두면 넌 죽어